0650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지앤코입니다. 지앤코의 테마는 원숭이 두창 패션 슬래시 의류이 있습니다. 지앤코 은 은 동사는 의류 및 자파의 제조 슬래시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1997년 5월 31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5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캐주얼 의류 전문 업체로서 컴포터블 감성 캐주얼 브랜드 서스데이 아일랜드 남성 어반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ti4맨 유니섹스 스타일리쉬 캐주얼 엘록 등을 판매 중임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큐캐피탈 파트너스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97년 5월 의류 및 자파의 제조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서스데이 아일랜드 ti4맨 엘록 페놈 코벳 블랑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스데이 아일랜드 및 ti4맨을 통해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 대시 큐로모터스 주 지앤코 링보 국제무역유환공사 큐캐피탈 파트너스 주 쿠로페스티스 잉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중국법인의 부진 및 투자 부분의 실적 저하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패션이류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상용차 수입 유통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바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 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나 기타 수지 개선에도 지분법 주식 손상 차손 발생 법인세 비용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의 영향으로 패션이류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온 슬래시 오프라인 유통채널 강화 투자 부문의 실적 개선 상용차 유통 부문의 성장세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9일 기준 장마감 지앤코의 시가 총액은 40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지앤코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45위입니다. 지앤코의 상장 주식수는 9800만 8040에 주입니다. 지앤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지앤코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6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9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5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0.76배 54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6억원, 마이너스 73억원, 마이너스 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6억원, 마이너스 170억원, 마이너스 200억원입니다. 지엔코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1번지 17%이고 유보율은 18.0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70.93이며 전일 대비해서 1.64 더하기 0.08%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5.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20 더하기 0.18%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엔코의 2022년 9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1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15원보다 2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엔코의 종가는 417원이며 주가가 지엔코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엔코의 종가는 417원이며 주가가 지엔코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지엔코은 는 거래량 18만 1,80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6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6,518주, 하나증권에서 3만 4,816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 2,528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만 2,587주, 케이프증권에서 1만 7,96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3만 7,600일은 한주, 키움증권에서 3만 5,631주, 신영에서 2만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7,500내주, 케이프증권에서 1만 4,02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8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두찬 관련주 지앤코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